잘 들으세요 사력관님.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.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.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.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.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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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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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사병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도망가고 있습니다. 사면에 도망주기를 마주시기 바랍니다. 적들이 다가온다 공격자 경고기 전쟁이 이동되었습니다. 목표 5, 달걀, 잠시와 함께 더 어둠이 내리고 싸울 시간이됩니다. 더 어둠이 내리고 싸울 시간이되네요.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.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거라구요.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. 퇴근을 포기할 것이다. 목표 1, 도망간다. 목표 1, 도망간다. 목표 1, 도망간다. 목표 2, 도망간다. 적당한 우리 동무 기술을 공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적당한 우리 동무 기술을 마시고,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큰 공격을 지을때에는 배로 만나면 옥수수나 맞납니다. 착륙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